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의 건강과 기분, 에너지 수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색다른 식사를 즐겨 보세요. 식사에는 과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색다른 식자재를 활용하여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둘째, 식사를 건강하게 준비해 보세요. 빠르고 편리한 식사는 유혹이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면 속이 편안해져요.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호하는 게 좋아요. 셋째,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세요. 과하거나 부족한 식사량은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적절한 식사량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을 보다 정성스럽게 즐기고 식사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하죠.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신선한 과일 주스나 허브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간식을 건강하게 선택하세요. 간식은 우리의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과자나 단 음료 대신에 견과류, 화일, 요거트 등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색다른 식사를 섭취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준비하며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고려한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라도 색다른 식사를 즐기고 건강하게 식사를 준비하며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당신의 건강과 기분은 물론 에너지 수준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